Q. 하나, 둘, 셋, 셋, 넷, 셋, 넷. 라인 따라서 핀까지, 가깝게 붙었습니다. 김지현! 1, 2라운드 합계 7번째로 어른 홀이었어요. 거리도 있었고 거리때문에 좀 어렸거든요. 오 나이 샷. 완벽한 버디 기회죠. 좋은 위치네요. 오르막 퍼시에요. 박민지가 다시 한 번 우승 DNA를 가동하기 시작했나요? 세 번째 홀에서 첫 번째 버디를 잡아내는 박민지입니다. 도승희 선수가 벌써 초반인데. 2번 홀, 4번 홀. 4번 홀의 핀의 위치가 사실 오른쪽 앞쪽 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이거든요. T-Shot만 패브웨이 가면 버디 가랑스의 인을 홀이고요. 오 나이 샷. 이거 버디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는데요? 그러니까요. 그림처럼 빠져들어갔습니다. 2번 홀은 홀의 위치가 오늘 지금 현재로는 거의 뭐 가장 쉬운 홀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면 꼭 버디하고 넘어가야 되는 2번 홀입니다.